남녀 축구 대표팀 감독의 축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. 독일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, 크게 감흥은 없어 보였는데요. 그런데 공을 뺐더니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슛! 자, 들어갔습니다. 잉글랜드 수비수 출신의 벨 감독, 질 수 없죠. 자, 이렇게 한 골 넣었습니다. 승부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클린스만 감독, 핫프라인 밖에서 찬 공이 들어갔습니다. 결과는 2대2 무승부! 감독들의 승부 본능, 정말 대단하죠?